아 정말로 대형 트럭 이랑 정면 충돌하고 실려온 거 맞나 4 현장에서도 멀쩡했는데 구급대원이 억지로 데려왔대요 말도 안 돼 아빠 대응이 는요 무슨 일이에요 어 지난번에 그 친구가 병원에 큰 사고로 실려왔어 대응이 가요 근데 멀쩡해 그 친구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했지 대체 어떻게 된 친구냐 대응아 괜찮은 거야 정말 아무 데도 다친 데 없이 멀쩡해 멀쩡해 내가 안 죽고 살아 있다는 것 그건 미호도 그렇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 소리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미호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분명히 아직 있어 걔 어디 갔니 그래 그래 잠깐 어디 갔어 분명 다시 돌아올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미호가 있다 있다